네, 시선은 가운데 서주시고요. 시선은 왼쪽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이 왼쪽 봐주시면 됩니다. 네, 찍으셨으면 감독님과 함께 두 분 시선 왼쪽부터 주시겠습니다. 네, 감소 봐주시면 되고요. 네,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네, 다 찍으셨으면 이제 사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이제 납의장 시선을 받는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